자 오늘도 급한 소식 전해드릴게 너무나 많습니다 빠르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우리 주주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유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그리고 저 차석필 위해서 한 번씩만 화이팅! 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이 저랑 그리고 주주님들 사이에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산 애너빌리티 우리 주주님들 현재 고민과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AI 관련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다시 원전 관련주가 어떻게 해요? 관심을 받고 있고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 탈원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탈원전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이 관련주가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소록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SMR 관련해서 전망이 현재 너무나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타이밍에 SMR 관련해서 두산 애너빌리티가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번에 370억 달러 한화로 약 50조원 50조원 이상의 규모로 SMR 프로젝트를 이번에 실행했죠 근데 여기에 공급 업체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가 뽑히게 된 겁니다 사실 예전부터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이럴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무려 7년 전부터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향후 뉴스케일 파워의 SMR 관련 작업의 모든 수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라고 조건을 내밀면서 동시에 투자를 해주는 이러한 계약을 맺었어요 서로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안 좋을 때도 두산 애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는 굉장히 끈끈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너무나도 현재 좋은 상황인데 공급이 끊길 걱정도 없는 변수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시점에 여러분들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셔서 수익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망이 너무나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정말 미친듯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매수를 보여줬습니까? 쭉 내리다 보면 대략 한 11월부터 11월부터 이렇게 대놓고 매수를 강력하게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자 작년 11월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샘올트몬이 AI 관련해서 반도체 얘기 꺼내고 AI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작이죠 근데 이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은 AI 관련해서 우리 전력 부족 문제가 분명 생길 것이라는 것을 직감화하고 대체 에너지를 찾으면서 원전 관련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탈원전 국가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탈원전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이 있죠 뭡니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리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는 이러한 SMR 관련해서 세계 최대 업체인 우리 뉴스퀘일 파워와 공급 계약을 맺고 몇 년 전부터 이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대장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망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꼭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얻어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과의 고가의 매도를 하셔서 좋은 수익을 얻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오늘 아침 라이브 영상도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4분 이제 55분쯤 됐어요 자 일단 오늘 두산 가격 좀 하락을 해주겠죠 일단 오늘 가격이 좀 하락해 줄 텐데 이유는 주말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미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 조금 있었고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금요일 장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 매도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겠 자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시초과부터 매도를 해야 된다 왜냐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시초과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하고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의 다양한 정보들은 어떠하고 전망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개인 전화번호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 4094 8575로 우리 주주님들 두산 애너빌리티니까 그냥 깔끔하게 두산 두산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오늘 주가가 상승해 줄지 아니면 하락해 줄지 다양한 정보들과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한 전망 같은 부분에서 꾸준히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한 통씩 보내드려서 3통 정도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좀 집중하셔서 문자 보시고 좋은 수익 앞으로 꾸준히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변동성 자체가 정말로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저 차석필의 개인 채널만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세요 정말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3만 등 안에만 들어가도 1% 되더라고요 4월에 이어서 제가 5월에도 1%를 달성했는데 자 여러분들 3만 등이라 사실 조금 보지할 것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높은 등수라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들과 전망들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격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들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전망들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자 3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그날 대응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전략도 따로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정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도 하나 알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차트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상승 구간에서 매집봉 계속 나와주고 강력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대놓고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2차적으로도 하락하면서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터뜨리고 하락형 매집을 2차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대놓고 매집이 나온 주식들은 향후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진짜 키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바로 이 주식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승형 공격형 매집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나와주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나와주면서 거래량 폭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매집을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미 최근에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도 제가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함부로 그냥 공개해드리긴 조금 그래서 문자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파일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줘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정보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도 사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 전략 따로 가져온 겁니다 4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진짜로 보실 분들만 진짜로 보실 분들만 정독하실 수 있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문자로 대응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집주도 준비가 돼 있죠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 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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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